잠시 김영아님의 언제 벌써 같이 흥을 돋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세요. 산천초목이 더욱더 깊어가는 5월의 마지막 5월인 것 같습니다. 이 5월이 특별한 이유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기에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에 5월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랑 충만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이 오면 깜짝 놀랄 날았는데 인생에 잘 안 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알기 막막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밤이 오면 깜짝 놀랄 날았는데 인생에 잘 안 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신은 애 참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막막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헤퀘 Erular 형제 현재